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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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.. 씨발 이천세자했다. 한파만 이겨도 개뿐인데 이거 나이스 야 1절만 하고 빼 1절만 왜 거기서 그렇게 피를 깎아먹냐 어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지 야 늦다 자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폭 안 날리네 여기서 폭 하나 날리겠지 야야 폭탄 조심 아이고 아 이거 바로 밀어야 되는데 앞에 한 명 있다 앞에 한 명 있다 아 씨발 미친새끼 그걸 그따구로 쳐들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아 존나 짜증나네 빼봐 아 진짜 답답하겠네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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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팡팡팡팡 팡팡 무조건 팡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폭탄 존나 잘 맞네 아 이 시키 폭팡 없냐 나이스 야 좋아 좋아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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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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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리를 썼으면 좀 잡아요 나이스 팡팡 왜 이렇게 두개한테 따이냐 와 핵이득 핵이득 개이득 지발 개이득 흐흫 흐흫 이 점차케 이득 흐흫 흐흫 와이천세사 이제 부들부들 오우야 씨발 1타 2피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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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흐흐흫 아흫 괜찮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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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아 그냥 팡 먼저 하지 아 아 야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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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흐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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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나이스 야 폭팍 깼나봐 나이스 2천 세자 부들부들 부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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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들부들 부들부들 온몸이 부들부들 아아 시발 이건 내가 이 백홈샷을 잡았어야 했는데 시발 아 ㅈㄴ 실수했다 아아 폭팍 못 깨써 어 이렇고 벗겨주면 이김 이김수고 어 야 저쪽은 저쪽 팀은 우리팀 보다 잘했네 10버블이다 하고 어 펜터말고 다른샷 타자고? 아 또 또 2천 세자 있다 리배치인가? 팀이 될 리는 없고 아 애매하다 우리팀 랍플 운영 잘하면 참 좋을텐데 아 폭팍 깨졌다 폭팍이 생명인데 야 우리팀 물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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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팡 센스 좋았어 야 팍 먼저 팍 먼저 나이스 울팀 판단 판단 지렸어 이렇게 4점을 먹는 겁니다 인네라 이렇게 4점을 먹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오면 5점도 먹을만 한데 이러면 5점 우리팀 랍플 운영 잘했다 2천 세자 부들부들 어어 슈벌 연사봐 아 훅 던지려고 했는데 황대했다 어어 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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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차면 경북에서 3점 차면 그나마 안전한 점수거든 꼭 봐 나 아이고 부들부들 폭탄 부들부들 무빙 부들부들 울팀 가나요? 야아 울팀 백옵 센스 좋았어 아 이런게 팀플이에요 앞에서 시선 끌어주면 옆에 뒤에서 잘 재주는게 어? 그런게 팀플이야 쿵짝이 잘 맞아야지 아이고 2천 대자 3버을 팀이 6버을 하는 동안 2천 대자는 3버을 하거든요 아 씨밤 아 씨밤 5점 차 아 아 어 한 대도 못 맞췄어 울팀 가나요? 아 일단 울팀 버리는 카드로 쓰고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고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고 5점 찹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왜이렇게 백옵을 안쳐맞냐 이거 아 와 미친 바지샷 봐 아 총알 하나만 더 있었으면 멀티샷 하면서 올킬 박는건데 존나 개깝이다 이건 아 이거 어차피 던져도 이겨요 네 어차피 리스폰 시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부윙만 쳐줘도 이겨요 2천 대자 부들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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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수 아니라 스나스에요 2천 대자는 천상 천상계 어 미드탑에서 천상계 왔다갔다하는 샷건수고 만나요 아멘